네, 방금 집게가 완료됐으니 그 주인공이 누군지 얼른 발표해볼까요? 네, 2018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 베스트 아시안 스타일 수상자는 2018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 베스트 아시안 스타일상 ELCP 막으세요 네? BTS 와우 아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되고 꿈이 되고 많은 영감이 되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의 꿈이 되어드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앞으로도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voting for us Thank you